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보천시장 백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2022년 청통페스타 올해가 이래였죠? 2002, 2022년 청통페스타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보천시가 정말 청년이 떠나지 않고 또 청년이 돌아와서 우리 보천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멋진 보천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믿고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을 통해서 청년과 통하는 청년을 사랑하는 보천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소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완 스토리 씨, 우리 폐경연 시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과석 의장님께도 우리 청년을 응원하는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장 서과석입니다. 네, 오늘 청년 축제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를 해주신 우리 백영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어르신들도 같이 오시고 즐거운 자리가 됐는데요. 여러분은 포천에 산다는 자분심, 그리고 포천이 자랑스럽게 자랄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포천시 6대 의회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젊은 청년으로서 포천시 의원이자 포천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선규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시장 김현규 위원입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배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년 페스타는 청년이 오늘 춤과 꿈과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청년 페스타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포천시 의원분들과 저희 포천시에서는 청년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아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네, 그러면 시장님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겠죠? 또 추첨을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백영현 시장님을 우리 무대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올라오시면서 노래하라고, 노래시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하셨는데요. 또 오늘은 또 청년의 축제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청년도 있고, 미래의 청년도 있고, 또 현재의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 과거의 청년으로서, 포천시 청년으로서 오늘 이 무대는요. 청년들이 만들어가는...